여기 들어가면 터질려나? 아 궁금해 미치겠네 다이스! 터지네 자 오늘의 팁 불에 들어가면 드론이 터진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확인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... 유하! 핸드 자카핑 아 정말 자 그럼 또 밖으로 Sex 어 난리 봐 저거 갓 짠 줄 알았어 ㅁㅁ어 자 작아야 핑 이걸로 이걸로 여기가 랩스터 힝힝 디디퓨저는 온라인 액티브 얘 여기 치아가 아울리 안좋다니까 미라가 없으니까 흐헤헤 한 대 맞았지 이런 바보녀석 힝힝 Jonathan 야 보이지도 않아 이거 그냥 야 봤어? 이거라고 어 충수작은 많아 어 큰일났잖아 바보 멍청이 멍청한 리전같은이라고 음 1, 2, 3 2, 3 올라가고 플랜트할거에요? 오케이 플랜팅 마치아오 키친 트랩 아 뭐야 마지막 없애인 헤이야앜 하아앜 어어어어어어어 뭐 하는거야? 그거 하지 마 내가 잘했지 하! 사일론스 쟤네들 히바나 없는거 같은데요? 히바나가 있는거? 네네네네네네네네 크기쉬와 애쉬 알겠지 푸시탭 푸이치가 뚫은 벽에다가 다 죽였죠? 플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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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엔 중간다 플랜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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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짜리 2번 짜리 바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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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걸 쏘면서 나오네 여기 걸리면 블루에서 내가 뚫고 저 미라 보고 있는 놈 죽이고 2층 걸리면 저기 무기고 먹고 저거 하고 어 지하? 지하? 오케이 알았어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드론 해가지고 일단 여기 발전기 옆! 밑에 뒤에 숨어있는 망할 녀석들 다 확인 가능하고 여기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블루 여기 뚫어서 저기서 미라 거울을 딱 보고 있는 놈을 딱 죽이겠다는 그런 심산이에요 엘라 제발 아! 바리케이트 업치네 저기도 젠장 아 저 녀석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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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그렇지 라이언 다 됐어 아 오히려 바리케이트 땡큐네 어 아 집중해 아 앗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영원회는 사우스의 다행이다 어떡해? 아 ㅂㅅㅂ 무슨 소리야 도전 도전 2단계 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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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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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 제발 보지마 보지마 아아 하하하하 아아